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링하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바이오아이아드 세븐 DLC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이의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남자지 하하 정민지님 부하 음 역시 1회차는 쉬움이죠 이거 오늘 1회차들 다 끝낸 다음에 영상 올린 다음에 2회차 공략을 또 루트를 만들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아를 고른걸로 되네 자연스럽게 맞아 니가 어리석었어 조이야 응 시망을 버려 넌 끝났어 아 이런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하다 진짜 조이 어떻게 됐는지 거의 카멜레온 아니냐 맵과 동화했는데 에임이 좋으면 게임 속에서는 총을 잘 쏘겠죠 현실의 에임과는 다르겠지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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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촌 삼촌님 그만하세요 아 뭐야 너무 잘 싸우잖아 삼촌이 멍청해서 일어난 일이네 조이야 삼촌이 널 죽이려고 한다 본부에 연락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삼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몸이 너무 좋아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왜그래 어허허허 넘네 가족을 도와주러 왔다고요 왜그래요 아 지금 내가 감상이 된 거라고 내가 cast, 뭐지? 거기까지는 거니까 거짓은 거짓말cem 이렇게 여기가 으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She ain't dead yet boy So I figure you better do something about it O I'll feed you two little friends outside O Okay There's a cure You're lying to me I'm not lying I'm not lying ㅎ흫흐흫흫흫흐흫 I'm not 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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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야 한명도 어딨어 멤버 오늘 본 놈은 악어가 아니었다 넘어간거 아니냐? 얘 아니었으면 벌써 스토리가 끝났겠네 여러분들 방어해줘 아 이거 뭐야 이거 주먹 뭐야 미치겠네 당신의 맨주먹 오른주먹 왼주먹 장착목이 없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와 어이가 없네 진짜 개무식한 캐릭터네 진짜 야 죽어라 내가 바로 원펀맨이다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크리스보다 강한 것 같아 미쳤어 숲에서 이렇게 훈련했던 약간 이제 으하하하 이야 비틀어버리기 으하하하 와 죽어라 이 개자식들아 너도 다음 차례 니다 으하하하 이게 뭐야 부서 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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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부서 흫 개 개 어이없네 공룡 부적을 얻으면 공룡력을 높일 수 있대요 흫 얘는 흫 기승전 주먹인가봐 아까 말하는데도 주먹으로 하더라고 흫 얘는 흫 기승전 주먹인가봐 아까 말하는데도 주먹으로 하더라고 어퍼컵 집 레프트 라이트 집가면 딱 조이 없을 필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흫 나 이거 알아 이게 철건인가 그런거지 흫 맞아요 다음 대상된 누구인가 어 노오 이거 악어도 잡은 것 같아 악어도 손을 잡은 것 같아 이거 악어들 나 치료제 갖고 왔어 흫 흫 흫 너무 야하잖아 이거 이 주사기를 맞으면 저 결정들이 사라질거고 저 결정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안 돼요 나 방송 영정이야 흫 주인공 헤이라치였어 야 말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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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인정인 쓰레기인걸 탓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여기가 빨리 아 암 암 안 암 아 아 쳐맞을까기야 어허 자식이 너가 다음 승.. 다음 상등 겨어어 어찌 한번 놀아보자구 야 공포 영화야 니가 공포야 니가 니가 공포야 괴물들한테 니가 공포지 얘가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니에요 그 주먹으로 괴물들을 패고 다니는데 무슨 공포영화야 이런 공포영화 어딨어 개그치네 이와듬 갔다와서 상대해주마 애송이 땀요 하이 공포영화 공포영화는 맞으면 주인공이니까 괜찮지 아니 생각해봐요 공포영화의 주인공들은 웬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공포영화잖아요 근데 이 공포영화는 어떤 공포영화가 갑자기 괴물담아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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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면서 다음 상태나와봐 막 이런 공포영화 어딨어 흐흫 너무 잘 싸우잖아 정지욱님 어서와요 이민수님 어서와요 이 할아버지가 공포지 이 할아버지가 공포지 흐흫 삼촌이 고등학생일때 일진이거나 주먹좀 쓴듯 야 여러분들 무슨 일진이 알꺼 없네 흐흫 흐흫 그 소위 말하는 학생들 그 양아치들이 이 할아버지와 비교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일진 여러분들 말하는 그 일진 양아치들 학교 양아치들 어? 이런 곳에 오면요 벌써 여기 지금 진흙에 진흙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 벌써 괴물에 있는 괴물 입에 벌써 주둥아이에 들어갔어 무슨 이 할아버지 고등학교때 일진이에요 어? 어떤 일진이 악어를 때려잡습니까 벌써 악어한테 먹혔죠 비켜라 지금 악어도 지금 무서워서 못다가오는거 봤어요? 저장하고 좋았어 야씨 모가지를 비트다 버리기 나는 피하지도 숨지도 않는다 야아압 하하 어떻게 악력에 뭐 뭐 죽어 씨 진짜 말이 안나봐 이런 공포게임 처음이야 나도 내가 이번에 웹툰을 봤는데 그 무슨 웹툰이었지 그? 투창? 아 와아 이거는 투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그 원두민 원주민 그 공포 그 웹툰 그 있잖아요 거기서 피노키오 개패는 그 웹툰 봤었는데 와 그거 보는 느낌이야 거기서 그 주인공 보는 느낌이야 아니 그 보통 저거 무기로 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저런 창이 있으면 던지고 끝내네 누구인가 어어 짜식이 어디 제법이야 제법이야 내 공격을 이만큼 버틴 친구는 너가 처음이야 랩트 랩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임파이트 빠르게 치고 빠지고 나비처럼 날아서 날아서 벌처럼 좋았어 어 어어 짜식이 제법이야 괴물 주제에 근성이 있어 이게 바로 돌려깎기 지치기 다시 왼쪽 레프트 랩트 이게 바로 스텝이라는거다 애숭이 아 쟤가 안죽네 죽는 친구가 아니네 비켜 비켜 이 자식이 악어 주제에 감히 사람 이기려고 어어 어어? 아 나 지금 아파한다 지금 아파한다 지금 아파한다 나 지금 기분 나빠진 일로 한다 그거야 나 지금 기분 나빠진 구석이 처밖에 있어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어 야 야 야 도 한 대치 도망가 이 자식이 감히 나의 주먹이 무서우면 아는구만 좋았어 어 드래시라고 해서 왔는데 철권하고 있다고요 철권 홍보대사 복소의 부적 야 이 주먹이 강해진게 분명해요 아까 그 부적을 먹으면 대민지가 강해진다 했었거든 큰일났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복소의 부적이래 누가 이런 부적을 만드는거야 어떤 미친놈이 철창이 부적밖에 없어 양먹고 때리고 양먹고 때리고 부적을 써야되지 않음? 아 갖고있는것만으로 안되나? 올라가서 써볼게요 갖고있는것만으로 될걸? 봐봐 소지품에 있으면 하나당 공룡이 1%씩 증가한대요 봐봐요 갖고있으면 된다니깐 안 돼씨 무슨 1%씩 증가하냐 이런게임 다있어 열어 좋았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다행이로 알아야되요 이비아한테 얘가 점령을 당했다면 이 게임 절대 못겠습니다 장담할수있어요 얘가 이비아한테 잠식을 당해서 그 베이컨 가족의 아빠가 되었더라면 우린 끝났어 어 크리스가 와도 이길수가 없을것 같애 이정도면 어 어허 재밌어 나의 주목을 이만큼 받친 사람은 또 오랜만에 보는구만 벌써 끝났어? 재미없긴 애송이 일단 에다는 죽었어요 장담할수있어 에다는 죽었어 야 귀여워 귀여워 벌레답게 벌레답게 귀여워야지 벌레가 지네 지네는 뭐야 지네 먹어요? 지네 먹었는데 어 어 일로 봐도 되는데 일로보면 너 고통스럽게 죽일수 밖에 없어 친구야 이 자식이 또 가야되네 고통스러워지고싶나 유충 유충도 먹어 베어그리스야 벌레들 먹고있어 얘 유충 먹고 지네 먹고 와 이씨 이건 아주 좋은 단백질이죠 아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일단 일로왔으니까 용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주먹 시도릴때 공기에 파동같은거 생기는거 알아요? 지금 잽으로 패 잽으로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반해할거 같애 이게 콤보거든? 와 와 오졌다 바로야 머리 얼굴 가리는거 봐봐 때리지 말아주세요 안돼 안돼 넌 넌 넌 넌 넌 어쩔건데 너는 야 니 친구들 다 죽었어 지금 으음 어 그냥 이렇게 뒤에서 모가지가 이렇게 꺾이는게 고통없이 갈수 있다고 친구야 그래 그냥 그렇게 가 그렇게 죽는게 마음 편하지 애들아 나도 지금 어? 너희들 얼마나 불쌍하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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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때리면 안돼 야 얼마나 때린거야 야 무슨 너 대화하는 주먹이냐 뭘 대꾼이야 개쿨하게 말하네 개멍청한게 진짜 그만 때려 그만 넌 죽었다 컴퓨터 사망하겠어요 진짜 만능 주먹 매우 유 ust 새겨 야 이게 바로 스텝이야 어? 옥 꽃기게 해봤나 임파이터 웹싸게 파고들었어 너희 안으로 파고들지 앞 뒤 옆에서 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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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고 와하 저 즐겨보자고 근성 있는 친구구만 어디 한번 이래도 한번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받아라 어 잘 버쳐 재밌어 친구야 맘에 들어 맘에? 좋아 어? 어디 한번 더 해보자고 이 친구 이 친구 아직 근성 있는 친구야 오랜만에 재밌을 수 있겠구만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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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빠지고 야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아우 아우 지금 지금 빠지면 안돼 머리만 fuck you 좋았어 너도 한번 머리 좀 이 초춘가 이게 뼈가 나보다 단단할 리가 없지 죽어라 알겠나 불쌍해 눈봐봐 눈 떨리는거 봐봐 자식아 어 뼈가 나보다 단단할 리가 없잖아 내가 할게 조이 좋았어 짜파게티 정신 못 차리죠 아니 아니 아까 처음에는 요원할 목소리 부족도 떨어졌어 더 강해졌어 애들아 도망가 너희들이 살려면 도망가야돼 괴물들아 그 뭐냐 그 애들 패는데 처음에는 대원들을 패더니 두번째 괴물들을 패고 컴퓨터도 빼 이게 언제까지 오는거야 와 이제 나 못이기니까 조이 데리고 도망가죠 비겁한 새끼 도망갔죠 지금 와 괴물이 머리 못쓰는 괴물이 여러분들 처음으로 조이 들고 치웠습니다 너 너무 강하니까 얘라도 데려가겠다 두고봐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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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주먹으로 이길 수 없다는거 아니까 물로 데려왔죠 지금 그냥 싸워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선택 잘했네 어 지능적이야 진짜 이번 DLC는 첫번째 본편에서 공포감을 높인만큼 액션씬을 여기에 넣어놨어 크리스때도 그렇고 지금 2편도 그렇고 굉장히 타격감이 엄청 좋아요 나 지금 때리고 있는데 와우 그냥 때리는 맛이 그냥 타격감이 그냥 와우 진짜 좋습니다 어 재밌어요 막 되게 되게 쉬운데도 재밌어 그래가지고 공포감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 액션씬을 많이 추가한거 같아요 어 뭔 치킨데 파티 진짜 에단이 답답했나봐 제작사분들도 여기로 오면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아 유충먹는거 봐봐 나무가 이거 베어 그리스잖아 진짜로 오늘 스피드런도 하시나요? 어 오늘 계속 공략 루트 한번 짜보려구요 난이도도 높여서 난이도 높이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좀 낮아서 그렇지 높이면 또 할만하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는 데미지는 똑같아가지고 주는 데미지 난이도가 높다해도 내가 받는 데미지가 약해지는 거여서 짜신이 이거 뭐야 이거 어 바로 도망가 악어가 원래 저런 동물이었나요 여러분들 한 대치고 도망가는 언제부터 우리 악어가 아 가재먹고 아 가재를 생으로 먹고 있는 거였구나 언제부터 우리 악어들이 한 대 맞고 도망가는 그런 애들이 된건가 죽어 나 아마 어려움에서는 전문가 모조에서는 얘한테 한 대 맞으면 죽을거야 아 아 때리고 싶어 어 데미지 한 4% 올랐다 지금 말뚝폭탄? 핵폭탄 펀치가 있는데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올해 핵폭탄 펀치가 있는데 어 이명 옛날에 바이오아다드에서 굉장히 많이 본거 같은데 어어 지치기라고도 뭔가 네 지금 조삼촌 맞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내 손만 떨어졌구만 택시기만 흠 딸이 딸이 다 했는데 아마 그때 녹화문제 때문에 나 분명 녹화를 했는데 어 렉이 녹화에 렉이 걸려가지고 아야 문을 열어 문 열으라고 있는거야 뭐 두숫이야 어흫 내가 잘못받나 싶었네 그 녹화가 잘못되가지고 안올렸던걸로 기억해요 야, 야, 죽고싶어? 음, 막 부들부들 떨죠, 막 도망가라, 살고 싶으면 지금, 지금 무서워서 지금 한 발짝도 못 숨이기는 거 봐봐 몸만 떨고 있는 거 봐봐 그분이 온다 그분이 와 와, 용기 있는 거 너한테는 용감한 용감하기 때문에 나의 주먹을 주지 더 강해졌다 그만 강해져, 이 괴물아 부족이 몇 개야 복서인가 봐, 복서의 주먹만 나와요 resol 어업 이 괴물 다리가 어떻게 총 맞아도 잘 안 죽었던 애들이 발짝이 한번으로 다리가 사라지냐 팔, 팔 사라졌어, 주먹으로 하하 말이 되냐 일단 총보다 세다는 거잖아, 주먹이 일단 확실한건 여러분들 총보단 쎄다는거에요 권총보단 쎄 샷건이 머리 한방 이었으니까 꺼져 괴물의 인권이 어디갔는가 저장공간이 부족하대요 쉬움 나뉘어도 너무했던거 같아요 지내먹네 애단때 개고생했다고 한번 이제 괴물들 약간 본편은요 괴물들한테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본편에서 괴물들한테 고생을 많이 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괴물들을 후드려패는 한번 너도 이길 수 있나 보자 이 뚱뚱한 새끼야 와 이 뚱뚱한 새끼 덩치가 크면 무슨 말인지 알아 때릴 곳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다 덩치가 끌수록 때리는 맛이 있지 어어 따가워 어어 따가워 물어? 물었어? 야 물었냐고 물었냐고 지금 물었냐고 너도 물어지지 지금 레프트 라이트 가방 다운하네 자식이 아 엎드려야지 기어도 기어도 살려줄까말 가는 애들을 지금 내가 왔어 조이 오오호호호 제법이야 하지만 퍼츠는 이렇게 때리는거라고 어디 한번 심싸움을 해보자 역시 너랑 싸울때가 제일 재밌구만 하지만 안되지 아 이게 맨얼굴이야 어 아 동생이구나 아 동생이네 쟤 동생이 왜 저러고있냐 왜왜 안죽었어 얘 넌 여기다 가져준게 굉장히 큰 실수야 왜그래 할아버지 왜 약한척해요 이렇게 익사를?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지 않아요 그니까 가족이라고 봐주고 있네 지금 왔어 이제 인연을 끊을때다 와 어떻게 관에서 물이 저렇게 들어왔는데 살아있냐 인어예요? 하긴 이런 인어가 있을리가 없지 이런 인어가 있으면 인어모독이 분명히 내일하튼간 뭐냐 세심한 남성분이라고요 공격이 통하지 않다고? 무슨 말같지도 않지 못하는거야 어어? 공격이 안통해? 이 자식들 아직 아직 멀었구먼 이걸 못부셔? 못부시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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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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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뭘 준비 완료야 저aste 으어어어 으어어엌 나한테 시발 이어 х э어엇 윽 하하하하 불쌍해 불쌍해 요리되고 있어 주먹으로 아하 우리 천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차지 쿨이다 바다라 나의 힘이 일겨 하하하하하하 내 영혼을 담은 주먹이다 일로 하하하하 진짜 미쳤어 파멸의 일격 이 과연 이 주먹을 받고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거지? 저기구나 하하하 받아라 진심 펀치 하하하하 원펀뱅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어 나와 비키라고 했지 가방 안보여 지금? 보통 연습 펀치 보통 연습 펀치 야 뚝둥이 내가 아까 말한게 안한다 오믹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릴 곳이 많다는거다 알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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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의 부적이야 하하하하 능력치를 봐야겠어 공격력이 5%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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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공포게임하면서 이렇게 웃긴거 처음 보네 미쳤네 진짜 쟈이! 허허 야 그걸 과연 와 지금 그게 힘썼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안되겠구만 차지 받아라 나의 모두의 힘이 약지 공격해 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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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지다식 있다는 얘긴가 막고 차지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라 진심파체 꾸러라 이게 동생아 너와 형의 차이야 임마 어? 기억해 어 날 기억 못하면 머리를 때려서 기억할때까지 때려야지 이 형이 기계도 그렇고 원래 고치는거에는 메가 약이야 날 기억할때까지 한번 맞아보자고 느려 아직 형이 기억 안나? 아직도? 아직도 기억 안나? 기억해 기억해봐 형 형이야 형 어? 형이라고 아직도? 아직 안되게끔 아직 더 맞아야돼 아직 더 맞아야돼 아직 아직 더 맞아야겠어 형을 기억 못하자니 이거 이런 동생이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동생은 맞아야돼 형을 기억 못하자니 더 맞아야돼 더 더 더 아직 아직 더 맞아야돼 아직 멀었어 아직 기억해 기억해 기억 안해 나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야돼 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야떠 감히 형을 기억 못해 그럼 죽고 하지 조이 괜찮아? 삼촌이 왔어요 괜찮아요 삼촌이 왔어 이제 괜찮을거에요 자이 내 걱정을 하면 안돼 조이야 괴물 걱정을 해야돼 애들아 진정해 너희 다 죽어 너희 그렇다 다 죽어 총이 통할 사람이 아니야 크리스는 알았죠 지금 오 이렇게 그니까 왜 약한 척이 아니야 조이 앞이라고 지금 일부러 폭력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이 앞에서 잔인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거지 끝까지 자신의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의 마음을 보는 가족의 정을 보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널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때가 남아있었어 아 천만원으로 갑갑니다 아 뭐 아 별일 없었단다 없었단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미안한데 너희 아빠는 내가 내가 보내버렸어 어 미안하단다 어 어 애단이죠 애단 야 할아버지가 다 있어 감동받은 척하고 있어 뭘 고마워 애단이야 쟤 이제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 아주 불연해 아주 아주 불여자식이야 크리스는 지에 와서 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 했는데 할아버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할아버지 뒤에서 참맛이 샌는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 우리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쉬움 난 쉬움이어서 그런지 제시장 0번에 그냥 바로 클리어 해버렸고요 날린 펀치 561번 이 짧은 시간에 561번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한 번 더 얘기했네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빠잇! 칠기